영의 양식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.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.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옹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오. 진옹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. 3의 일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거의 7,8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의 죄가 주옹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. 진옹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새하얗게 희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.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.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짠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.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누구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.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예언해 주셨습니다.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에는 값이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.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늘나라를 영원히 보장받는 것입니다.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오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갑없이 마시게 할지어다.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를 갑없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